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바로 굉장히 희귀한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 친구는 우리 국내에서 거의 최초 사례 성공 사례가 한 번밖에 없는 그 친구를 제가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고 왔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오 여기 타라툴라가 엄청 많네 이야 제가 우리 샵 말고 다른 샵에는 잘 오는 편은 아닌데 오늘 굉장히 희귀한 게 있다고 해서 사장님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이쪽에 있습니다 오오 기레기레 이쪽에 이제 낙타 거미가 있는데요 낙타 거미요? 네 큰 친구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비주얼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 친구가 낙타 거미 중에서 이제 그란티라고 하는 좀 대형 종이죠 낙타 거미 중에서 그나마 큰 종이잖아요 그 친구인데 지금 비주얼 보세요 여기 지금 와 후덜덜 아 먹이 주는 거요? 약간 쇼코 쇼코인데 이거 아 내 손이 아파 지금 보시면 앞에 여기 보시면 혁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빨 보이시죠? 어마 무시합니다 친구가 이제 보통 아프리카 사막 쪽에서 살아가는데 친구가 국내에서 번식 사례가 없었잖아요 우선은 여기에 지금 이 낙타 거미가 이제 엄마라고 하고요 얘도 안 컷이죠? 근데 이 친구도 안 컷이네요 와 저 때 저 짝채기 시키려고 했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지금 딱 이 장면이 그 미군이 이제 사막에서 이제 파병하다가 낙타 거미한테 물렸다는 그 썰 사진이랑 똑같네 이게 쭉쭉 찢어먹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낙타 거미라고 하지만 또 거미는 아니고 또 정갈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독특한 친구인데 그 번식한 아이들 어딨나요? 여기 옆 칸에 있는데요 네네네 오 마이 갓 어? 이 친구예요? 오 마이 갓 오 약간 그 이 친구한테 좀 미안하게 했는데 봄벌레 그림화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장님께서 전에 찍어놓은 사진인데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 낙타 거미가 이제 알에서 태어난 림프 사진인데 알을 이제 흙 속 안에 닿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덩그러니 낳고 그 친구들이 뭐 며칠 내로 림프가 되고 되게 성장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무튼 우리나라 성공 사례 사장님 근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어 안돼요 사장님 제발 어우 안 그린 거 같은데 어우 다행이다 보셨죠 여러분 어우 뒤돌아 수기를 잘했다 이게 암컷이랑 수컷 사장님이 타나툴라 절치료 쪽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지금 짝시기 시키려고 합살해 놓은 상황에서 암컷이 수컷을 공격한 상황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지금 최근에 번식이 많이 되면서 사장님께서 분양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사역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어 거기 있었어요? 오 바로 먹었네? 똑같이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네요 신진대사가 빨라서 하루에서 이틀 한 번은 꼭 피딩을 해주셔야 되고 성체들에 비해서 이 친구들이 좀 습도를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일반 낙타 거미 키우는 것처럼 그냥 많은 환경에 키우시면은 이 친구들은 오래 못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습도를 그래도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은 분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온도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35도, 38도에서도 잘 살아가지고 활성도 좋다고 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32도 이상이면 충분히 사역이 가능합니다 아아 들으셨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설명드렸으니까 보시고 따라 하시고요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이렇게 가벼운 곤충이 같은 거 넣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는 지금 혹시나 혹시나 더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탈피 전에 증상이고요 이 상태로 좀 있다가 나중에 탈피해요 다른 천적 거미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하게도 지금 흑타 거미 알입니다 알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와 이게 배가 엄청 군데요 사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 옆쪽에 배가 찼다가 오 마이 갓 여기서 보통 알을 이렇게 살려놨는데 요거는 이제 죽은 알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어미가 가지고 있다가 보통 나중에 산란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배에 알이 많이 찼다라는 거죠? 어 지금 지금은 쏟아냈고 제가 다른 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 친구는 알 벤 친구인가요? 이 친구가 이제 옆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노랗게 보냈는데 여기서 배가 옆쪽에 노란색이 차다가 나중에 이제 동글동글한 알이 생깁니다 오 근데 지금 잘 보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낙타 거미 번식된 사례를 오늘 와서 봤는데 좀 바글바글한 거는 사진으로 대체를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출산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고 귀여운 친구들 사육이 어렵지 않다고 하니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낙타 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유체가 땅을 판 거라고 하는데 보통 사막에서 이제 습도가 조금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불을 파고 들어간대요 한번 파봐도 될까요? 네 오 잘 팠다 이 사장님 일부로 물 좀 뿌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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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요? 목이 또 잘 먹어가지고 배가 굉장히 평평합니다 오 그리고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이제 절지류예요 그래서 바로 달아주는데 오 와 진짜 멋있다니 니그리컬러라고 하나요 얘는? 네 니그리컬러인데 요즘에 이 사이즈 친구를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저는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되게 많거든요? 와 여기가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안틀레스피코토 그 다음에 이거 난두인데 뭐였지? 블랙 앤 화이트였나? 맞습니다 가물가물합니다 와 오 마이 갓 우와 뭐야 에이 사장님 여기 지금 벌써 스파가 네 아 지금 또 이렇게 부화를 했어요 이야 그 친구 그 아이보리 아니에요 사장님? 네 맞습니다 대박 자연 부화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진짜 오더메탈 중에서 사실 아이보리 이 하이랜드 친구가 귀하기도 하면서도 갈색이나 이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이쁨이 있는데 번식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와 사장님 발견했어요 제가 하하하하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아 부럽습니다 어떻게 낙타 거미랑 또 이렇게 또 희소한 친구들이 또 우연치 않게 아 우연치 않게가 아니라 사장님 실력으로 딱 번식이 딱 되었네요 그리고 온 김에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저는 보통 이런 친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렉트로 일렉트로 릭 블루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발색이 좀 이쁘거든요 보여드리자면 좀 자주 보여드리는 친구인데 지금 탈피한지 좀 된 것 같긴 하지만 이 친구도 귀한 친구인데 에에에에에 오마이갓 이 친구는 이 자세가 제일 이쁜거 같아요 네 저를 공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자세 또 오늘 또 귀한 거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와 이 친구는 제가 또 짝짓기 메이팅하는 건 본 적이 없는데 또 수컷이 워낙 커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암컷 크기인 줄 알았는데 자 수컷 등장했습니다 아 쫄보 좀 나가라고 이 친구 원래 성향이 원래 그래요 좀 겁이 많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정말 멋있는 타란툴라거든요 자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요 음 음 음 음 음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번식한 거라고 하는데 야 야 번식한 개체라고 합니다 얘는 쓰레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스트라이트 레드럼프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하 얼굴 좀 보여줘 미안한데 얼굴 좀 빼앗니? 어구 그랬어?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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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그랬어? 어구 너도 그랬어? 어구 어구 그래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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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고 싶었어? 그리고 우와 사장님 이거 되게 엄청 잘 꾸미셨네요 와 여기 그거 있다 여러분들 유리개구리라고 하는 개구리가 있는데 아이고 귀여워 어 근데 사장님 자고 있는데 바로 먹어요? 네 잘 먹습니다 어 뭐야 눈 감고 있었는데 분명?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핀헤드 귀뚜라미 보여주니까 옆에 있는 애가 움직여서 저 발견했거든요 얘네는 이게 눈 뜨고 있는 거거든요 오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지금 안에 잘 보면은 내장도 보이고 심장이 빨딱빨딱빨딱 뛰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리 이제 물갈기 있는 부분에도 혈관이 살살슬 다 보이죠?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나라 무당개구리 같은 모시프로기입니다 무당개구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옆 동네 아저씨 이 식물 아닙니다 뱀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보통 식용곤충 곤충을 먹는 뱀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조건 곤충만 먹는 건 아니고 뭐 작은 뭐 다 좋아해요 오고 오 그랬어 그래 밥 없어 내 촬영 그만할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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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그거 그거 여러분 해리포터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친구입니다 와 이렇게 칙칙검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얘네가 독은 없는데 여기 앞에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로 잡아요 잡아서 입으로 먹는 건데 생각으로 다리 힘이 세서 사람 손에 이렇게 찔리거나 하면은 바늘이 찔린 것처럼 피가 나곤 하거든요 와 진짜 크고 멋있습니다 오 그래 내가 좋아 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린도어프라고 하는 개코 종류거든요 근데 발색이 너무 이쁘죠 크기가 쬐깐한 도마뱀인데 사육은 쉽지만 먹이 주는 게 좀 까타로스러운 그런 친구입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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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